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주의 해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FPS 게임인 서버드 스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버드 스틸은 2022년 12월에 배포되었었고 금주 8월 3일까지 재배포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받는 방법은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주의 해픽 무료 게임 서버드 스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